클럽의 종목은요. 네 종목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정자세, 두 번째는 창의적, 세 번째는 또 스웩의모, 네 번째는 이체색화컷이 있는데 아 귀여워. 아니 이번에 앞에서 야 근데 허벅지가 뭐야 이거? 허벅지가 뭐야 이거? 어휴 야 이 진짜 야 야 야 야 야 이거 히히힛 히히힛 히힛 히히힛 흐흫 재밌네 와 이런 생각 어떻게 했대 하자 랏어 하자 하하 랏무가 랏무가 옆에서 바람잡어 하하하하하하 헤엥 쉬 쉬 쉬 쉬 쉬 탈락 오 좋아 이런거 좋아 오 스토리텔링 좋아요 오 오 좋아 이거 소소하게 볼 수 있잖아 아 또 문신을 해가지고 아 발이 안보이잖아 아 오케이 아 이런거 까 야 먹기 힘들어 죽겠다 오케이 스토리 좋고 진짜 고릴라처럼 생겼고 스토리 좋고 나 가장 저렇게 안다니는데 안다니 오케이 오 뭐야 야 이거 힘든데 이거 막 100개 하고 그래요 좋아요 이거는 이 세상의 프럽 보다는 스웨그 프럽이죠 우와 멋있다 멋있다 우와 다육은 보세요 도와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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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가 운동 많이 하시나봐 중학생인데? 이게 LCC여 태권도 플럽이라고 하는데 태권도 플럽이야 태권도 플럽 오케이 태권도 플러스 태권도 플러스 아 이건 말 타시는 분인가 보다 아닌가? 외부는 너넌 줄 알았는데? 근데 이제는 어 말 있어 아 잘했네 아 와 이거 재밌겠다 와 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1번 정자세 프로브로 출전을 할 거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해 그냥 17 18 더 할 수 있어 또 뭔데 내려오면 안돼 19 와우 자세 좋다 8 9 10 7 20개 하나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여기 8 19 20개 아 와 여자분 플러스 진짜 이쁜데 와 여자분들이 5개 6개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? 개수를 완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시죠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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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가슴이 아니라 가슴거리네 잘한다 아 너무 시골풍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남자 간호사 이래요 솔직히 최다 갯수는 공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US Army 에서? 10개의 중 야 이 나 어째가 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찍혀대 제 동생이에요 여러분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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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이 새끼가 어... 미국이고 못생겨서 탈락시킬게요 꺼져 ㅋㅋ ㅋㅋ 왜 이만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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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핳 크흡 으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흑 흐흐흑 하하하하하핳 하핫하핳 으흑 뭐야 이거 반칙이지이이 아시죠? 체주 선수 아니세요? 어어 와... 타워즈 프로그램 아니야? 오 뭐야! 오! 뭐야 이거! 진짜 동작도 깔끔하고 와 내가 한 손에 원판 드는 것도 신기하네 오! 뭔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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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무동식기왕 오십니까? 아자 마랑입니다. 하이! 네 여러분들! 드디어 제가 시작입니다. 야! 물구랑 끈에 서서 푸시업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찍어볼텐데요. 여러분들! 오늘 촬영 도와주려고 무슨 회상이 올라왔어요? 반갑습니다! 박혜승입니다! 하하하하하하 당연한 선생님! 우선 상남자 아닙니까? 응 상남자 상남자 오! 스위! 그래서 이렇게 합찬해 주셨고요. 여러분들! 어때?? 예전 야ird 닥 Telecom 비싸네 아까랑 창의적 이거 보îne 이거 진짜 미쳐나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